색다른 방식의 수업 방식을 공유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3일까지 서울 양재 더케이오텔에서 교사와 학부모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법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학부모가 학생이 돼 자유학기제 수업에 참여하는 특별세선이 진행되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을 생각해보는 전문가 특강도 이어집니다.